자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외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원리스 홀, 비전홀, 우리 또 태양아구 홀 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날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가 드릴 말씀 가지고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이 한참 남미 대륙에 그렇게 진출하고 있을 때 한 영국 성교사가 브라질의 아마존강 최하루에 그렇게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교활동을 펼치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온몸에 털로 다 덮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교사가 보니까 이게 원숭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본국에 누가 인간이고 누가 원숭인지 구별하는 구별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전부하고 한데 그 내용이 뭐냐. 웃는 것은 인간이고 안 웃는 것은 원숭이다. 짐승은 웃지를 않지요. 울기는 하지만 웃지는 않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는 것은 인간이고 안 웃는 것은 원숭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생식 기능은 짐승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웃어요. 지금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경제적으로 얼음을 당하지만은 누구나 다 지금 웃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환경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 판무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대탄문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주지 말고 기도하라. 품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상관없어. 환경, 사람 상관없어. 항상 기뻐하라. 이걸 강조했어요. 바울이 강조했으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것 이유 없이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참 감사,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불평하다가도 한번 집중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보금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영적 수준 초대교회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초대교회는 보금 증거, 그거 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보금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누림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보금 때문에 최고로 누리자. 보금 때문에. 세상 기준 가지고는 그 누린 거 얼마 못 가요. 감사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맛을 보고 말씀 누림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말이 없어요. 다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려라. 2021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의 입, 기도의 입, 믿음의 입. 아멘.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말씀 약속이 돼. 우리가 이런 거 안 믿을 바야 회원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행하고 말씀의 능력 처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강구하고 그래야 삶이 그대로 된다. 믿음,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긴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뭐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 어슬픈 머리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불신앙합니까?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삶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고 있는가 보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 있는가 보시라고요. 깡이요 깡.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살아야죠 이것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지고 분석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요. 여러분 실세는 뭐요? 웨이메이커. 내 앞에 내가 갈 길을 큰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럼 만들어 주신다니까. 길을 쫙 이해가 안 돼도 그 길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면 길고 길 쫙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앞에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걸 인도하세요. 미라클 워크. 큰 기적을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이스라엘 배신들이 가난한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 과정 속에서 기적 아는 게 한 개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염은 상상을 초월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신발이 말이에요. 거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막을 계속 걸어가면 안 떨어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발 공장 있었습니까? 집순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적 기적. 우리 사는 게 기적이 되어야 돼요. 기적이 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promise keep.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이 안 믿고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사람은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으세요. 그리고 right in the darkness. 어두움의 빛을 발하신 하나님. 어두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환경이 어둡지만 하나님은 빛을 발해 주신다. 이런 성사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딱 맞추세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되지 마세요. 그대로 맞추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대진표를 바꿔주십니다. 영적 대진표를 탁탁탁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으로 살도록. 2, 3, 7나라 5천 종족. 우리 대표교회장 장논들이 공식으로 하듯이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여력이 없어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그런 마음도 없고. 내껏 내껏 해도 모자리는 판에 무슨 다른 민족 다른 종족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로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해외 전 지역에서 한국에 와서 포금 증거하고 지금까지도 그 정도가 여기 다 죽었어. 여기서 다 순교했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가서 빚을 갚아야지. 아멘. 빚을 갚아야지. 가서 보금에 빚을 갚아. 오늘 우리 정문재 선거사님 오셨는데 온라인 시대지만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신학교를 10개 하나 세우고 전두학교 3개 하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크라이나부터 시베리아까지 앉아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이걸 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거든요. 안 가고도 다 할 수 있듯이.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시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다 바라보고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세요. 믿음 아니면 뭐요? 불신앙이죠. 믿음으로 안 바라본 불신앙. 불신앙의 시선을 갖게 되면 본인 또 망하고 남도 망하고 믿음의 시선이냐 불신앙의 시선이냐 천량기 차이죠. 천량기 차이. 천국 지옥이죠. 그냥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 저거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을 뭐 본받아야지. 믿음의 시선. 불신앙의 시선을 보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획 중에서 예수님의 크게 감동한 사건이 생겼어요. 정말 큰 감동을 받으신데 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 불신자지요. 불신자. 구원 소정 속에 밖에 있는 이방여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한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자리 걸음. 그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태보예요. 태보.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태보예요.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태보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휘불의 10장 38지를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라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계속. 저 집사님, 저 장노님, 저 장노님 믿음이 참 좋아졌네. 말투가 말 내용이 달라졌네. 벌써 다 느끼잖아요. 가족도 느끼고 형제도 느끼고 친구도 느끼고 동력자도 느끼잖아요. 믿음이 참 좋아졌네. 맨날 부정지인 말을 하더니 아주 지금은 말투가 완전히 보금주로 바뀌었네. 달라졌네. 이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성적으로 자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개발하려고 업그레이드 많이 합니다. 자기를 노력해가지고 자기 개발. 그래서 직장까지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또 다른 데서 막 일을 해가지고 또 자격증 깔고 업그레이드 인간, 업그레이드 인간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세상은.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해 이 시대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업그레이드. 우리도 영적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 업그레이드 중에 최고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풍요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가나. 우리 영계는 믿음이 확 확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다 보여요. 단일 목사님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저기 태보하고 있는 건지, 정치되어 있는 건지, 자라고 있는 건지, 변화된 건지 다 보여요. 다른 교회는 대강 속이 우수하고 할 짓은 우리 교회는 그런 못해요.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사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사사.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쓰임 받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영적 영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믿음의 플랫폼.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따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율법적 사고의 털을 깨버리신 후에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은 이곳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지금의 레바논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딱 붙어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두루와 시돈 레바논인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검기했던 지방, 이방인 지역은 안 가게 되어있어요. 이 이방인 지역으로 왜 가셨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바라 그래가 더 예수님 사역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그렇게 해가 방해할까 싶어서 그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계획이 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신들만이 자기들만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요. 왜 히틀러가 600만 명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다 유럽에서 뽑아내가 죽였냐.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너무 평안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도 그렇고 미국과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따로 삽니다. 유대인 도시가 따로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당 짓고 자기들끼리 우리만 선민이고 저것들은 다 벌레들이고 저것들 다 짐승들이고 우리만 구원하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이 출애급, 출애급 상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급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그날 밤에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출애급하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삶만이 쓴 게 아니에요. 출애급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소와 양과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데 잡족이 누굴 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 땅에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잡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에 가난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다민족들, 이 다민족을 말하거든요. 수많은 잡족들, 이 잡족들이 일을 했어요. 또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 그렇게 식무로 일하기도 하고 또 일꾼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양의 피를 바르고 같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한 민족을 향하여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술꾼에게도, 탕자에게도, 마약환자에게도,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에게도. 복음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종족을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교육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선민의식, 율법의식이 딱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현장에서 직접 보였습니다. 직접 보였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던 한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심각한 귀신에 지금 들렸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에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에도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 치유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방지역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여자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냐. 주 따위 세 자손이여 그랬어요. 주 따위 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 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은 큐리오스.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이들은 요하라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호칭들을 사용한 중의 하나가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위 세 자손이여 이 말이 또 뭡니까. 주 따위 세 자손이여 이 말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유대인의 특유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한 걸 다 듣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다 저분은. 그러니까 주 따위 세 자손. 많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 그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만 아는 이 비밀을 알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 이 말은 유대인의 특유 표현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모든 걸 대해봐세요. 문제 오거든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야죠 없어서 이 문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셨으니 이 문제도 해결하야죠 없어서 그럼 예수님 꼼짝 못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단은 지금 또 열두 가지 영적 전략으로 24시 우는 사단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이 사단 마귀의 괴개를 내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두 가지 영적 문제를 대한 유일한 유일성의 해답이 되신다.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저주받은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주실 분은 저 예수다. 저 예수밖에 없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은 내 인생에 문제 해결하실 분은 저 예수밖에 없다. 라고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마치 뭐요 구약의 라압 여자 기생 라압이 목숨 걸고 정당굴로 숨겨둔 이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말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생을 걸고 그냥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됐어요. 결단력.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 하면 시시시의 백문일답이 떠올라요. 백문일답. 시시시. 제가 대학 다닐 때 시시시의 장관 훈련 받았는데 시시시가 뭐냐 시시시는 약자예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백안의 십자군이라. 그래서 대학 안에서 말썽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이거는 로컬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가 아니라 팔아요.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인데 이걸 누가 설립했냐. 한국지부예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가 시작했는데 한국지부 시시시시 설립은 김중근 박사가 설립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설립했는데 시시시가 대학생들이 매년 여름때마다 같이 다 전국에서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할 때 백미가 뭐냐. 백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하는 겁니다. 백가지 질문에서 문제를 던집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다 문제를 던지면 전 대학생들이 한 가지를 답해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목사님 질문을 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하세요. 한 몇 가지 할게. 몇 가지. 백가지 중에서 백가지면 시간 다 가니까 몇 가지면 할게. 한 가지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머리 대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개박살내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생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멘. 세상을 이루신 이름은 예수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맛을 좀 보세요. 맛보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맛.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재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지요. 저는 매일 정신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시험들고 낙심하고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 약한 자들 특별히 암환자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의 소리는 인생 작품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작품 만드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심심해서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할 일 없이 가고 장난칩니까 지금?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이런 실패를 줍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 속에서 인생 작품 만들어라고 완전히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꽃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플리폼이 돼야 돼요. 돈이 플리폼이 되면 안 됩니다. 권력의 명예가 자리가 플리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플리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 신앙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플리폼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원계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유일한 플리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 24시 소통 25시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23절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강구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강구는 계속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너무 덕격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지혜 대서 불쌍해 달라고 질러 대니까 뭐 근처를 못 가니까 제자들이 다 울려서 뒤에서 싸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못 가니까 막 질러 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귀찮아 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좀 빨리 좀 보내야 되겠는데 예수님 요청합니다.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보냅시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세요. 빨리 좀 이 여자의 말 좀 더 보내주세요. 너무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상한 답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요 아주 편협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땡고서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관심 없다는 얘기 관심 없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좀 열어줬겠죠 만나도록 절하며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에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러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여자를 개체급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사실요 사람은요 자존심 하나가 삽니다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 개같은 여자야 고통거리 하면 예수 듣기 소문하고 다르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내 아무리 아리 귀신들 있지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땀마트에 나갈 거예요 예수님은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간문이 바로 자존심 이것을 예수님이 터치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사람한테 왜 시험 듭니까 나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어요 자존심 상하게 한 거예요 왜 사역을 하다가 지속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나를 무시해서 나를 왕따시켜서 나를 업신여겨서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자존심 하면 우리 민족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세지요 자존심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렸다 가만 안 있습니다 생을 긁어 복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업신여겨서 나를 욕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해 줘서 두고 봐 끊임없이 그냥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어떤 복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자존심이 상하면 천국이 무의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천국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됩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삽니다 들쑥날쑥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뭐 자랑할 수 있겠어요 대부하죠 들쑥날쑥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17절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리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이방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개 같은 인간입니다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대단하죠 부스러기 얻내라도 주님 주시옵소서 자신을 넘어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야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아요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기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즉시로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은 데라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큰 믿음이 무슨 뜻인지 원뜻이 메가스피티스입니다 메가스피티스입니다 메가스피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구나 믿음이 대단한 메가톤급의 믿음 우리 교회는 메가톤급의 믿음을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메가톤급의 믿음 자기를 내 설렉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삐뚱도 없이 헌신한 분들이 그리고 사라집니다 조용히 이름도 삐뚱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이 메가톤급 되시기 바랍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목사가 볼 때도 야 믿음이 진짜 크다 아멘 네온계 전성도는 모두 다 모두 다 메가톤급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 보고마는 데 쓰임 바랄 수 있어요 결코 어렵구나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처럼 오직 예수의 도만 되면 돼요 예수의 도만 되면 예수의 도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도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 끝나요 다 주십니다 예수의 도만 바라보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란 문제 왔을 때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질 때 절망이 왔을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란 메가톤급의 믿음 아멘 남이 다 비웃고 초록해도 상관없어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자동심 상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를 넘어서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는 모든 문제의 사건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모든 문제의 사건이 내 믿음 성장의 기회다 그 발판으로 삼으세요 연난 후의 정금같이 나오고 있어요 연난 받아야 됩니다 연난 후의 정금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설의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모든 발걸음마다 응답받는 참된 믿음의 성장의 일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믿음의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 여자의 중복이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귀신들이 딸이 본인도 아니에요 딸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됐다 야고버스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일으킨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라 서로 정복기도 병 낫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든자 너무 많아요 신이여 내가 보수를 보잖아요 매주 그렇게 한 것을 사역자 보고서 보는데 김현수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사역 보고서를 보니까 처음 끝까지 싹 다 병이야 그분들만 적었겠지만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좋은 취약 물론 나이가 많으면 어디 아픈 데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일본부터 마지막에 싹 명단이 환자들만 시니어 예배부 특별히 병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이가 들면 믿음도 없어져요 그냥 믿음이 약해져요 몸이 또 약하면 믿음도 약해져요 참 미안해요 그리고 그 시니어 부모 아니에요 환자들 물론 연약한 자들 주로 신방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고 믿음이 우선이거든요 믿음이 그걸 통해서 그래서 병낙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서로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이라 그랬어요 응답된다 이거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위한 바탕에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돼요 의학의 시조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건강을 위한 네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데요 첫째가 뭐냐? 운동입니다 첫째는 운동 두번째는 마사지예요 마사지 나이 들면요 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마사지 하나 갈 수는 없잖아요 기계 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샀어요 그거 가지고 몸 이렇게 몸 등등 특별히 뒤에가 앞에는 보이니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등이거든요 등 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두번째는 마사지 세번째가 식이요법 네번째가 기도요 참 미안해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라니까요 네번째 기도인데 기도가 건강을 위해 지침이 지침이 기도하면 건강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의사였던 암브로서 파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의사 파래는 상처를 치라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스스로는 의사하죠 그걸 완전히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고백을 건교해서요 약 위에 기도라는 유명한 말이 생겼어요 약 위에 기도 약 우리 믿는 사람이며 병이 걸리면 약을 의지하고 의사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더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병이 내 경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약도 쓰고 치료도 하지요 병원도 가지만은 약 위에 기도 우선순위를 말하죠 여러분 기도가 육신에 건강을 주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건강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스 6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후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항상 힘쓰라 서로를 위해 정보 기도가 최고 수준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항상 한마디로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주세요 나는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상관도 없는 저 지휘가 가서 내가 보험을 준다는데 하나님을 동에 거두시는데 서여서 거두게 하십니다 젊을 때 확 심는데 논인에 확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한 나라가 가지고 성기비 주고 가서 막 캠프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개개인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 뭐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 연결보도 승동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언약자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뭘 믿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뻔하잖아요 딱 금방 나오잖아요 내가 뭘 믿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어디에 신경 써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맨날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핸드폰 눈 까먹다가 핸드폰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서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 스케일이 이 좁은 땅에 살면서 우리 스케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말 한마디에 시상처받고 문제 안에 벌벌 떨고 그냥 이 쫑발이 걸어가지고 뭔 세계범을 하겠냐고 나의 한계를 벗어나 나의 스케일이라는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스케일 그래서 본당 헌당과 이삼칠나라 복음아 주역으로 멋지겠으니 맞는 인생 작품 만드는 영계의 모든 성들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치료하실 여호와랍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파서 힘들어하는 병자들 아픈 부위를 주님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넘어서는 내 자존심을 넘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다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 따라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하여서 완전한 예수 속에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자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